갈 때 일단 무기는 다 줄 거고 플래티텀 칩은 병신이 아닌 다음이야 안 줄 거 아니냐? 게임을 존나에 허접하게 만들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마 안 줄걸? 이거 어디와? 아, 나 이걸 어떻게 이렇게 쏙쏙 피해가지? 저 갈 겁니다! 자, 이제 플래티텀 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나가면 플래티텀 칩 줘야 되는데 빠른 이동 된다고? 허얼 이지아름 넌 뭐야? 너한테 결을 하고 싶다. 뭘 팔지? 4x4 리볼버 조중경 1,600원 잔나무 필요 없고 경량 볼트 버민트 라이플 플라즈마 디펜더 고용량 헌팅... 어, 얘가... 회원방석이에요 그거 말고... 아... 탄은 안 파네 탄이나 지금...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야, 당신은 카이저를 만난 적 있어? 군단장 누구냐? 아, 이 새끼 존나 세지 저의 파크 브라맨을 만난 적 있어 그냥 그 길에 있는 것 같아 저는 더 걱정할 것 같아 당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좀 이상하잖아 저... 나갈 겁니다 저기요 아, 신입이구나 저... 저... 저 나갈 겁니다 나... 나... 존댓네? 아... 빠른 이동이 되버리네 장비를 되찾았고 문제는 제 플래티넘 칩이 있냐는 거죠 아... 플래티넘 칩이... 없어요 아... 뺏어 가버렸네 그렇지만 칸에게 갑니다 뺏어 가버렸네 35% 18% 18% 20% 30% 30% 이걸 또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하느냐 리지스? 이 책을 봐 이게 저 새끼야 좋아 좋아 나는 칸에 동맹되지 어, 신경쓰지마 됐고 뭐야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를 다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지금 일찍 안 돼 파파 제 가장 믿음의 지원자에게는 내가 우리의 연구가를 포함하는 걸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뭐지? 아, 네, 예. 제가 그 지역은 그 지역을 통해 그 지역을 공개하는 것들은 언급을 다가서 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시세로의 관계를 지켜보는 게, 시세로의 사령관과의 지구가 있다. 저는 카르의 목소리로 남은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당신의 소리로... 어? 좋아, 이걸로 가자. 아, 이렇게 또! 당신은 혼자 여행을 떠나면, 찾으세요. 당신은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너무 약한데 지금 흥정을 올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흥정 일단 흥정 갑니다 아 배신자의 말 죽어버렸군 저 잘했지만입니다 그럼 이만 좋아 이렇게 해서 정의는 지켜졌다 이제 칸 명성도 얻었고 말입니다 이 평화가 계속 지켜지고 있어요 크 이 얼마나 뿌듯합니까 지금까지 막 총질만 존나게 돼가지고 사람 죽이고 사지 찍고 이간질 시키고 뒤에서 빗방 날리고 눈알 뽑고 쪽쪽 빨아먹고 겨드랑이 털 조금씩 뽑고 손톱 밑에 해가지고 바늘 집어넣고 내장 뽑고 줄넘기 하고 목에 감고 아 이번에는 정말 평화적으로 꼭 싸워야 될 곳만 딱 싸웠다 내장 줄넘기 아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무슨 내장 줄넘기야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황무지의 평화는 지켜졌습니다 이제 뿌드를 먹으면 돼 뿌드 일단 님들 아 오늘은 브라더우드 스틸을 가느냐 아니면 붐어쪽으로 가느냐 근데 저는 붐어쪽을 일단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어웨이 23개 챙겼고요 그 다음에 먹을 거 없냐 그게 뭘 거 없지 아 스팀팩 없네 캡은 3300억 원 있는데 먹을 게 없네 슈버 스틸팩 6개 있고 스틸팩 8개 있네 이러면 쪼끔 구스프링스 가서 쪼끔 사 올게요 아하 자 갑자기 뭐가 생각나서 존나 웃겼어 아니 의사를 내가 왜 죽여 인마 두고두고 약 사야 되는데 아저씨 어디 있어요 아저씨 견딜만 하오 의약품이 필요해 너 혹시 아 없네요 이거 하나 고기 조각 하나 있고요 아무것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의사가 얘만 있는 건 아니야 노박에도 있어 노박으로 가서 의사를 아 내가 저 사람 반말해서 죽였다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 전 정말 착하고 어 어디 갔지 이 의사가 돌아다녀 가지고 아마 저기 있을 거야 저 천막 왜 이렇게 착하게 플레이해보고 폴아웃 3 때 그냥 개막장으로 가는 거야 다 죽여버리는 거지 애들 팔아넘기고 이 아줌마 어디 갔지 뭐 어디 갔지 아 저기 있다 아 한참 찾았네 왜 이렇게 의약품이 필요하다 레드어웨이가 6개나 있네 슈퍼 스틴팩 3개 사고 스틴팩 3개 사고 그 다음에 제트는 필요 없고 의료가방 6개 좋아 1821캡 있지 그렇다면 라이트 머신건을 얘한테 팔면 근데 뭔데 이렇게 비싼 거야 뒤에 라이트 머신건이 뭐지 뭔데 이렇게 비싸지 좋은 거라는 건가 네 좋은 거 같은데요 그냥 들고 갈까 머신건이 일단은 저걸 들고 가보자 저걸 써 보자 가벼운 머신건 가벼운 머신건 데미지가 그렇게 세지도 않는단 말이야 연사가 존나 빨라서 그런가 어쨌든 여기 온 김에 분위를 내 편으로 만들 거야 뭐지 뭐지 나 분위를 기다려야 돼 분위가 올 시간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 특정 누군가를 찾고 있다면 내가 글을 보는대로 너에게 알려주지 난 그냥 주변을 확인하고 싶었다 더러운 녀석 그냥 좀 친해지자 두수냐 난 여기 출신이 아니야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군 나한테 뭘 원하나 내가 뭘 하길 바라는 거지 내가 뭘 하길 바라는 거지 당신을 찾아봐도 누구를 찾아봐도 내가 누구를 찾아봐도 내가 누구를 찾아봐도 내가 누구를 찾아봐도 내 왕이 우리 집에서 레이전 슬레이베이 한 밤에 저의 왕이었고 그들은 언제 오고 어떤 길을 찾아봐도 그리고 그들은 카르라 누구를 찾아봐도 누구를 찾아봐도 내가 누구를 당신 부인을 찾아내고 싶다는 건가 내 왕이 죽어 내가 너의 왕이 죽어 내 왕이 죽어 이 사람을 찾고 나서 어떻게 해야되지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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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도와줄 방법 생각해보지 아이씨 그들 아이씨 yty 그리 ev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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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부인이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고있지 알 uca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들 결정 분아 pan 그들 왕이 루니의 와이프가 리즌한테 끌려갔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끌려가게 만든 원흉이 있는데 그걸 찾으라는 거죠. 그 나쁜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요거는 살짝 어? 여기 있군. 판매 지폐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증거죠. 우리는 노예부 집정관의 대리인 자격으로 금일 노박 주민인 하여튼 그 개를 갖다가 어... 칼라부니와 그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소유권 및 매도권을 각각 1,000캡과 500캡, 그리고 1,500캡 매수 계약을 하였으며 물품 수령을 확인했다. 우리는 계약한 노예와 그 뱃속의 아이가 일평생 건강한 노예가 될 것이라 보증한다. 노예 칼라부니와 그 자손에 대한 매도권을 가집니다. 태아가 문제없이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이 서류를 소지하고 있으면 500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을 보증한다. 팔아넘긴 거지. 그러네. 기관총보다 싸네. 그러면 누가 범인이겠습니까? 이 여자분이 범인이란 말입니다. 여기 서서 대기할 겁니다. 더 대기합니다. 출근 시간까지. 이 아줌마가 팔아넘긴 거야. 저기요. 분의의 아내에 관해서 설명해 줄 게 없나? 어떻게 말할까? 아마 너는 말할 수 있긴 했지만 그는 약간 칵투스꽃이야. 정말 예쁘게 봐야 할 것 같지만 그는 그냥 가까이 없었지. 분의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네가 범인이야! 네가 팔아넘겼지. 우리 초면이 아니지 않던가? 어, 내가 뭘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저는 제니메이예요. 저는 이 여자들에게 고통을 맡아야 할 것 같고 그들은 그들은 불편함이 아니지 않던가? 난 이제 공짜로... 저기요. 이 마을은 뭐지? 어, 이 마을은 뭐지? 우리의 작은 대섭 오아시스에 있는 것 같고 여기 뭔가... 최근 내가 뭔가 사려면 이 쓰레기가 가장 빠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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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Silber AJ2의 방향으로 계시러 온 것 같고 어... 동시에 뭐... 어... 어... 아주머니 나와 같이 가자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공룡 앞에서 정말 순진하구만 자 빨리 와야 돼 지난번에는 저희도 퇴근하는 바람에 뭐해 이건 도랄이 두개야 아주머니 여기로 오십시오 누구는 하난데 야 나 두개야 두개라니까 자 딱 서잉 여기 딱 서잉 딱 쓰고 자 내가 이걸 갖다가 이제 자 썼다 나 보지마 분이야 뭐하냐 어 야 분이야 야 분이야 뭐하냐 야 분이야 깜짝 놀랬네 분이에게 돌아가세요 분이는 복수를 냈다 아 각이 안 나왔나 저게 이제 분이를 동료로 해서 데스클로를 잡는 거 어떻습니까 님들 분이는 존나 강력합니다 하지만 하드코어 모드에서는 동료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분아 그 여자 이야기는 앞뒤가 그냥 감이지 난 그냥 어 앞뒤가 안 맞아 너너너너 속어법을 써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지 좋아 내 아기를 위해 이제부터 넌 뭐라 할거지 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죽지 못할거지 내가 알 수 있겠지 알 수 있겠지 아마 내가 돌아가자 함께 리즌을 죽이러가자 아 넌 이제 범죄자 신세인가 아냐 사람들은 죽을래 리즌을 존나하게 싫어하지 자기 와이프랑 자기 아기가 끌려갔으니까 너무 안겨져서 죽을래 또 내가 죽을래 이제 내가 함께 리즌을 죽이고 하자는 안하고 일단 H2O 푸드가 덮기 때문에 아 이 아저씨도 안오네 살거 있는데 지금 뭐라도 좀 먹어야 됩니다 안그럼 능력치가 떨어져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마 음식을 좀 사야될 것 같아요 음식 살려면 제일 만만한 구스프링스로 가야지 난 베레모는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베레모가 뭐 챙이 달려가지고 뭐 이게 솔직히 저도 베레모는 안 썼거든 말입니다 어 아 차라리 정글 모으면 몰라 낚시할 때도 좋고 아 또 기다려야 돼 머리가 허전하니까 쓰는 거냐고 안 답답하냐 그런 애들이 왜 예비군이냐 예비군가면 왜 머리에 엉고 있냐 예비군가면 뭐해 안녕 그 업무가 끝났어 그 업무가 끝났어 잔나무 열매 자 28캡이니까 자 요거나 하고 그 다음에 H2O 딱 챙기고 딱 이동하면 딱 맞습니다 여기 수원지에서 물을 먹고 이제 무머 미션을 하러 떠나겠습니다 깨끗한 물을 왜 사줘 물이 생각보다 무게도 많이 나가고 어 딱히 뭐 이 방사는 이 폴아웃3가 아니기 때문에 폴아웃3는 진짜 완전 그냥 핵을 직격탄으로 맞아가지고 워싱턴에서 하지 않습니까 부머의 위치 여기 있다 어 보일더시티에 내가 왜 인정을 받았지 비터스트링 인정받은 아마 NCR 벌어진 브라드우드 벙커 적인데 말입니다 어 와일드 카드가 예 요거기 때문에 부머를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님들 맞지요 예 여기가 아닌가 하는데요 폴아웃4 모두 추가하고 하실 생각 있냐고 누가 폴아웃4 모드를 갖다가 이제 싸그리 저희 집에 와서 다 설치해주고 오류도 없게 해준다면 제가 그 친구에게 굿즈 세트를 딱 주면서 사인도 해주고 뽀뽀도 해주며 어 배도 긁어주고 배도 만지게 해주고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내 캐릭터를 완전 미소녀로 만들어주고 예 뭐야 나 총 어디였어 아 잠깐 디스머신을 무기는 일단 디스머신 좋아 단축키 하나도 안 돼 있군 거기다가 이게 뭔지 모르니까 요걸로 한번 해보자 나와 누구야 어 뭐야 누구야 이 새끼가 돌아왔네 자 이게 얼마나 쓴지 한번 보겠어 파우더갱이군 존나 세잖아 5.56미터 야 나와 나와 어 공속 봐라 아 17% 와 굉장히 셉니다 이거 이러면 올 아메리칸 보다 더 센 건데요 NCR달러 난 원래 NCR달러 안쓰니까 다이너마이트 병투권 10개 불량식품 하나 어 데스클로 잡을 수 있으려나 5.56미터 버민트 라이프 그럼 5.56미터 탄을 많이 사야되네 아 푸드가 있으니까 푸드 일단 좀 먹고요 오 이정도로 세다니 좋아 어쨌든 간다 저놈들도 파우더갱인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는 노숙자 거나 저기 파우더갱 맞는 것 같은데 파우더갱 맞네 저거 청소 지랄하는 거 보니까 용서가 안 된다 용서가 안 돼 잠깐 일단 4명이야 43% 와 한 턴에 그냥 끝나네 파우더갱 악명을 얻었는데 이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얘네들은 원래 나쁜 놈들이라 내 대갈 바가 어디갔냐 와 그냥 맞춰도 역시 비싼 이유가 있고만 이 총이 틴트 병뚜껑 좋아 어 안녕 안녕 어 차짜르야 8개월 그도 고맙다 음 이 정도면 정말 세고 얘네들을 잡았구만 크림슨 캐럿은 경비인데 아 싹 다 털어갔네 이 나쁜 새끼들 사람 새끼들이냐 니네가 어 에너지셀 비었고 비었고 여기다 잠을 4시간 자 그래야 잠을 안 자도 안 되는 거든 말입니다 근데 지금 푸드 또 떴어요 역시 정의는 지켜진다 근데 이거 베르몬을 왜 들고 갔지 먹을 거 구운 사마귀 먹고 불량식품 하나 먹고 저놈 누구지? 이렇게 이제 해주세요